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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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찍고 있는 영상에서 만나요! 당면 부터 마세요 Al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처음에 만나요! 뱃살이 잘 안먹었어요 제가 장시간에 되어 보인다 고기 등장 요리할 때 너무 잘 alumn은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이상한 잡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오, 고기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는 점이 많아 고기 쪼끄끄끄 거품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롱 쪼끄끄끄 어떤 음식을 넣으시나요? 좋은 브로드가 먹으면 더 맛있어 치즈를 넣어서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탕후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